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서티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저희 채널이 제품을 매우 잘 선정한다라는 평가를 받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냥 통계만 내면 돼. 민원이 들어온 거에 통계만 내면 요즘 어떤 제품이 핫하구나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에 관심이 많구나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브랜드인데 요청이 너무 많아서 제가 수입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데모를 좀 빌려와 봤습니다. 사실은 예전부터 한 번 소개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브랜드인데 뭐 이걸로 시작해보면 되겠죠. 캠프파이 오디오입니다. 캠프파이 오디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회사는 유니버셜 모델보다는 아마 커스텀 모델로 더 인기가 있나봐요. 커스텀 모델을 먼저 내고 나중에 유니버셜 모델을 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도 그렇게 해서 아마 작년쯤에 유니버셜 모델이 풀린 것 같아요. 지금 캠프파이 오디오 제품 중에서 가장 핫한 슈퍼문입니다. 아 슈퍼문? 슈퍼문 좀 들어봐달라는 요청이 정말 쇄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우 사실 드문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되게 자신있게 하 이거는 들어보시면 너무 만족하실 거다. 진짜 깜짝 놀라실 거다. 꼭 들어봐라. 너무 많은 분들이 메일과 쪽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 그 요청 같은 거 하실 때도 가급적이면 카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개인적인 메일이나 쪽지는 너무 많다 보니까 잘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슈퍼문은 너무 많아가지고 읽었어. 아무튼 슈퍼문 갖고 와봤습니다. 캠프파이어 오디오는 가격이 좀 비싸. 아 그쵸. 저렴하진 않아요. 예전에 안드로메다 모델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가지고 사실은 그거 방송하려고 했었어. 근데 협상을 하다가 협의가 잘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일단은 하는 김에 좀 깎읍시다를 해야 되는데 워낙 수제 제작이고 소량 제작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들었어. 근데 슈퍼문은 그래도 좀 요즘 인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이 만드시나 봐. 캠프파이어 오디오 치고 많이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봤자 한 50개 뭐 이런 거예요. 다로회사처럼 막 천 개, 이천 개가 아니에요. 사실 유선 이어폰 시장에서 이런 공방 같은 그런 사이즈의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캠프파이어 오디오도 미국 회사이긴 한데 미국에서 수제작하는 회사이고 그렇게 많은 수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가 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슈퍼문 여러분들이 아주 만족하신다고 하셨고 저도 기본적인 테스트는 끝낸 상태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협의도 아주 잘 끝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입사에서도 캠프파이어 오디오를 좀 알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네, 우협조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오늘 갖고 와봤는데 가격대가 좀 있거든요. 아무리 캠프파이어 오디오에서는 저가 모델이라고 해도 저렴하지 않아요. 이거 한 160, 70, 그 정도 하더라고 근데 박스가 이렇게 옵니다. 이거 옛날에 만 원짜리 랜카드도 이런 박스 썼었는데 컴퓨터 부품, 되게 저렴한 거 넣어줄 것 같은 이런 박스에 옵니다. 여러분 무슨 패키지나 내용물 이런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열어보시면 야, 꼴랑 되게 충격적이죠. 이거는 검은색 모델이기 때문에 검은 파우치를 줬고요. 얘는 노란색 모델이기 때문에 노란 파우치를 줬습니다. 그 정도 깔맞춤이 좋습니다. 열어볼까요? 진짜 이렇게 와요? 아무것도 없어. 여기 종이봉투 하나 오는데 이 종이봉투에는 주섬주섬 이어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어폰 닦는 천도 있네요. 천도 하나 줍니다. 정말 끝! 나 되게 충격받았어. 이런 거 오랜만에 봐. 거의 이제 푸대접 수준이네. 아니, 원래 근데 커스텀 인이어 만든 회사들이 좀 이래. 양산 패키지를 아예 안 만들잖아. 그렇죠. 그냥 펠리칸 케이스 같은 데 넣어서 주잖아요. 근데 얘는 펠리칸 케이스도 안 줘. 정말 이렇게 파우치에 줘. 근데 이 파우치 자체는 저는 좋았어요. 가방 같은 데 부담 없이 이렇게 넣고 다니고. 이렇게 멜 수도 있나 봐요. 메고 다니실래요? 이렇게. 어. 이렇게. 크로스로 메셔도 되고. 네. 아니, 근데 파우치가 좀 더 크거나 했으면 뭐 DAP라도 같이 넣고 했을 텐데 그런 정도의 여유는 없기 때문에 매구 다닐 일은 진짜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렇네요. 파우치 안에 유니포 파우치를 같이 넣어줍니다. 실제로 처음 왔을 때는 이 유니포 파우치에 싸서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이어폰이. 어, 네네. 자, 유니포 보시면 역시 커스텀하던 회사답게 그런 필로 나왔습니다. 어, 네네. 누구 귀였을까, 이건? 이거 근데 약간 색깔 때문에 씹던 껌 같지 않아요? 어, 약간 껌 같은 느낌. 약간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저는 묘하게 좋았습니다. 누가 씹었을까? 누가 귀로 씹던 거를. 그리고 기본으로는 폼팁을 꽂아줘요. 어, 특이하네. 아, 근데 저는 아, 이해가 됐어. 실리콘이 왜 아니었을까? 처음에 생각했다가 이해가 됐던 게 생각보다 노즐이 진짜 커스텀 인이어처럼 깊게 이렇게 들어오는 데다가 귓구멍에 꽉 낑구란 말이지. 낑구라. 이게 실제로도 폼팁을 꽂은 채로 딱 꽂으면 어, 약간 커스텀 인이어 필이야. 꽂는 느낌부터 좀 그래. 어, 그렇네. 그래서 윤희 처음 봤을 때 느낌보다는 귀에 꽂아 넣었을 때의 이 느낌이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괜찮지? 어, 괜찮아요. 색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은근 이 색깔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되게 캐주얼하면서도 진짜 그 커스텀 인이어 느낌이 나가지고 되게 좋긴 하네요. 네, 그런 필이 좋았어요. 자, 검은색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무난한 취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독특한 취향으로 갈 것이냐 취향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 이 검은색은 굉장히 무난하죠. 이 껌 같은 느낌도 좀 들라고. 자, 검은색도 보여드리자면 검은색은 진짜 꽂았을 때는 굉장히 무난한 느낌이에요. 어, 그렇네요. 어, 그래서 이제 티가 좀 들라. 티를 좀 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색깔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치? 네. 이게 약간 슈퍼문의 어떤 시그니처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이수벤지니는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저도 슈퍼문 같은 경우는 이 노란색이 왠지 슈퍼문을 샀다. 어, 그치. 멀리서 봐도 어, 저 사람 슈퍼문 쓰는구나. 아는 사람끼리 아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회원들끼리 만나면 오, 슈퍼문 쓰시네요? 모르는 사람들은 오, 알게 뭐야 이거. 그냥 노란색 이어폰이네? 이러지. 아, 저 사람 마이쮸 같은 걸 귀에 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근데 색상이 또 되게 레트로해요. 어, 좀 그런 느낌이 있어. 좀 이게 좀 힙해 보이는 그런 컬러잖아. 저만 그런가? 아니죠? 어, 맞아요. 전반적으로 저는 이게 색깔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 색상의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뭐 동일합니다. 케이블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4.4 모델을 갖고 왔는데 이거는 아마 주문 때 선택이 가능한 것 같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근데 4.4 선택하시겠죠? 그리고 유닛 연결은 MMCX다. 요새 MMCX 잘 안 쓰던데? 그러게요. 근데 MMCX 잘 안 쓰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돌아가버리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뭐 단점이랄까 뭐 그런 건 잘 없습니다. 원래 굉장히 대중적인 단자였었는데. 자, 보여드릴 건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캠프파이어 오디오의 뭐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디자인은 이게 제일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 그리고 평판형입니다. 평판형 드라이버를 넣었습니다. 원래 안드로메다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비에이를 쓰던 그런 모델이었었는데 요거는 평판형 드라이버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간혹 가다가 평판형 드라이버를 쓴 이어폰 중에 플레이어마다 음색이 굉장히 변한다던가 앰플을 굉장히 탄다던가 그런 기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테스트해본 바로는 슈퍼문도 플레이어에 따라서 음색이 꽤 많이 변하는 좀 민감한 타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수벤지니어와 함께 처음 하면서 어떤 종류의 플레이어와 잘 맞을지 음색적인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일단은 물티슈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 그러게요. 폼팁을 써야 하니까 저는 오늘 귀를 깨끗이 씻고 왔습니다. 아 그럼 제가 안 씻었다는 얘기군요. 물티슈 갖고 오시죠. 이게 저희 방송에서 폼팁으로 왜 테스트를 잘 안 해주냐 이런 댓글을 저는 본 적이 있는데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폼팁을 공유하기가 싫어서 그래요. 맨날 제가 그래도 꽤 잘 씻고 다니는데도 폼팁 꽂았다 빼면은 꼭 뭐가 이제 나오잖아. 오늘은 그래서 촬영장 오기 전에 제가 귀를 아주 빡빡 씻고 왔어요. 저한테 언질이라도 주시지. 전 신경 쓸 걸 오늘 첫 번째 게시로는 요즘 제가 가장 잘 쓰고 있는 하이비 RA2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오늘 추천곡은 샬롯 로렌스의 I Don't Wanna Dance 이 곡이 제가 되게 아끼는 레퍼런스 곡이에요. 사실 이걸 언제 써먹을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써먹네. 이게 여러 가지 테스트하기에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 곡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기기들 테스트할 때도 꼭 쓰십시오. 신기한 게 항상 느끼는 건데 방송 와서 들으면 더 좋게 들린다. 아니 이게 아무래도 집에서 테스트할 때보다 좀 더 정자세로 각 잡고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많은 게 들려오고 더 좋아. 그리고 이 테스트곡은 제가 일부러 슈퍼문으로 안 들어보고 왔는데 오늘 촬영 때 쓰려고. 근데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슈퍼문 좀 들어보라고 한 그 이유가 이유가 있어. 이 한 곡으로 정말 모든 게 설명됩니다. 되게 싼 거네 진짜. 아 싸다고요? 가격이? 편하다. 착용감 되게 편하죠. 그렇네. 이게 확실히 커스터밍이나 만들던 데들은 귓구형을 잘 알아. 달라 달라. 잘 알아 잘 알아. 처음에 모양만 보고 모양으로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비주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그냥 유니버설 형태랑 좀 디자인 자체가 다르잖아. 이렇게 막 꼬부랑꼬부랑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게 뭐야? 싶다가도 귀에 꽂아보면 너무 편해. 편안함이 다르네. 들어보세요. 와 이 노래도 되게 좋지. 노래도 좋고 와 이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만드네. 그러니까 푹 빠져드는 그런 좀 깊은 맛이 있습니다. 슈퍼문이 떠오른 듯한 느낌이었어. 아니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 샬론 로렌스 곡을 테스트로 많이 쓰는 이유가 여기에 되게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사실 처음에 기타 치기 시작할 때 그 왜 기타 그 줄 긁을 때 나는 그 바디 공진 있잖아. 붕붕붕하는 느낌의 그 바디 공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이어폰이나 어떤 헤드폰에서는 되게 불쾌하게 들리더라고. 이 공진이라는 게 뭐 처음에 의도를 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게 어느 주파수 대역의 소리가 이렇게 뭉치게 되면서 그 부분이 급격히 강조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기타에서는 원래 바디에서 나는 붕붕되는 느낌의 그런 공진음이 원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마이크를 어디다 대느냐에 따라서 이 느낌이 되게 달라지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샬론 로렌스의 곡은 그거를 되게 내추럴하게 그냥 그 톰키트 앞에서 들을 때 나는 그 소리 그대로를 담아놨어. 그러다 보니까 이 통울림에서 집중되는 그 대역을 감당을 못하는 경우에는 뭐 스피커도 그렇고 이어폰도 그렇고 헤드폰도 그렇고 조금 거기가 머디하게 확 뭉개지더라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슈퍼문에서는 그 대역을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해석을 해줬습니다. 사실 저희가 톰기타 믹스할 때도 그 부분의 처리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 대역대가 사실 그 어쿠스틱 기타를 되게 좀 멜로우하게 만들어주는 맞아요. 되게 중요한 영역대예요. 사실. 그게 그걸 깔끔하게 만든다고 낮춰버리면 되게 허당 사운드가 돼버리는 거야. 어쿠스틱 기타의 매력을 잃어버릴 때가 되게 많죠. 그렇죠. 이게 저는 어떤 데 그 차이를 많이 느끼냐면 톰기타의 마이킹한 것과 오베이션 기타 픽업 쓰는 거하고 그 차이에서 이 매력이 있냐 없냐가 확 갈리거든요. 사실 그게 바디감이라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너무 이렇게 부각시켜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대역대가 쉽게 머디해지거나 다른 또 악기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음악의 전체적인 느낌을 방해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공진이 생기는 영역대는 사실 녹음할 때 결정을 해야 돼요. 맞아요. 나중에 후작업으로 하려면 되게 골치 아픈 영역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이돌 워너 댄스 곡에서는 그거를 되게 적절한 매력으로 잘 살려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슈퍼문에서 그거를 그 의도 그대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자연스럽게 들려주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사비 확 터지면서부터는 이 푸근함! 이 뭐냐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 사비까지 가지 않고도 리듬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 챔버를 좀 되게 가득 울린다고 해야 되나? 아 가득 차! 뭔가가 가득 차는데 그 가득 채워줄 때의 사이즈가 이거는 이어폰에서는 듣기 힘든 수준의 그런 사이즈가 나와요. 굉장히 여유롭게 되게 여유있고 되게 따뜻해요. 그게 그러니까 왜 가끔씩 저희가 극저역을 강조해가지고 사이즈를 키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슈퍼문은 그런 식으로 사이즈를 키우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소리를 내는 전대역이 넓은 기분이야. 그러니까 되게 넓은 공간에 쓴 느낌 그러니까 좀 헤드폰 같은 맛도 좀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이어에 굉장히 꽉 꽂혀 있는데도 여유로워. 뭔가 내가 귓구멍에 꽉 꽂고 있는데 소리가 여유로워. 그래서 진짜 달이 떠오르는 그런 느낌 자꾸 너무 이름에 집착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슈퍼문의 이미지하고 맞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푹 젖게 만드는 그런 매력. 내가 지금 헤드폰을 쓰고 되게 여유로운 음악 감상을 하고 있는 그리고 RA2와의 궁합이 뭔가 더욱 푸근함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 굉장히 여유로우면서도 밑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깊은 맛이 아주 잘 살아난 것 같습니다. 이게 RA2의 특성은 제가 여러 번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조금 음선이 진하고 좀 길어. 맞아요. 테일이 엄청 긴 느낌이야. 여러분 앰프도 여러 가지 성향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RA2 같은 스타일은 여러분 클래스 A 클래스 A B 앰프들에서 느껴지는 좀 자연스러운 긴 테일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슈퍼문이 그런 영역들을 굉장히 잘 재생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저는 강추 매우 강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진짜 이거 슈퍼문 들어보라고 했을 때 가격을 보고 일단 뭐야 평판형 드라이버 하나 써놓고 가격도 싸지도 않고 어련히 알아서 잘 만들었겠지 라고 생각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보라고 한 이유가 진짜 있군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스펙 같은 걸로 추정할 수 없는 그 맛이 있네요. 자 그러면 기기도 바꿔보고 이수벤지니어 추천곡 하나 주시죠. 네. 디아블로2 갖고 왔습니다. 디아블로2는 또 파워 성향이니까 얼마나 또 펀칭감 있게 때려줄 것인가. 파워풀한 노래를 들어봐야겠구나. 그럴까요? 그럼 제 두 번째 추천곡은 아주 강력한 하드코어 밴드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하드코어? 샌 유아 세일즈라는 독일 밴드고요. 하드코어 계열에서는 그래도 좀 팬층이 나름 매니아층이 좀 있는 밴드예요. 레이틀리라는 곡 한번 들어보시죠. 디아블로로 바꿨더니 이런 걸 주면 내 귀 터지라고? 가자. 가봅시다. 스타트는 여자 보컬이 나오길래 웬 여자 보컬의 하드코어인가 했는데 뒤에 가니까 그로울링은 남자가 하네? 그래서 실망하셨어요? 네. 근데 음악 좋네요. 음악 되게 좋아요. 나름 이런 코어 계열 음악에서 대중성을 겸비한 굉장히 대중적이에요. 그렇죠. 잘 먹힐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꽤 팬층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성 보컬을 썼다는 게 굉장히 훌륭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락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시겠는데? 그럴 것 같아. 왠지 그런 쪽 취향을 되게 만족시켜주는 사운드야. 그러게요. 지금 디아블로처럼 조금 힘 있는 그런 플레이어로 들으니까 중역대가 장난 아니에요. 중역하고 중저역이 굉장히 두툼하게 두껍게 나오면서 그리고 아까 되게 여유롭다고 그랬잖아요. 여유로운 부분에서 그게 너무 잘 살아. 저희가 이 락 믹스는 기본적으로 댄스의 믹스보다는 저역, 극저역 쪽은 좀 깎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깎는 편인데 대신에 중역대가 많이 몰려있지. 그걸 이제 펀치감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아블로에서 이 펀치감을 확 밀어주는데 그걸 되게 여유롭게 받아주니까 펀치감이 뚫고 나올 공간이 충분한 거지. 저역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뽕뽕 내리치는데 그거를 이 슈퍼문이 받아주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펑펑 치고 있는 이 느낌이 저한테 확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괜찮았어. 이거 약간 근데 마두 냄새 나지 않냐? 어, 그렇네, 그렇네, 그렇네. 원래 평판형 계열은 좀 이런 사운드가 나는 건가? 아무래도 좀 평판형들이 헤드폰도 그렇고 좀 떵떵거리는 느낌이 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트랜지언트도 되게 빠르고 그다음에 중역대에서 이렇게 탁 밀고 나올 때 되게 시원하게 밀고 나오니까 왜 킥을 때렸을 때 킥을 땅 때리고 나서 뒤에 이렇게 떵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평판형 헤드폰들의 강점이었잖아. 근데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잘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킥을 딱 때릴 때마다 킥의 어택 부분 있잖아요. 그 떵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떵떡하는 그런 어택감 되게 잘 살고 그리고 저는 슈퍼몬이 락믹스에 진짜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게 스네어 때문이거든요. 스네어는 이 중저역의 펀치감이 제대로 빡 나와야지 시원하게 빡 밀고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슈퍼몬은 그거를 이제 재현해내는 게 진짜 예술이에요. 통쾌함이 있죠. 팍 치고 나왔을 때 그 통쾌함이 있어. 근데 여기서 이 한 끗 차이인 게 댄스는 그거보다 조금 아래야. 그쵸. 그거보다 좀 아래쪽을 때리거든? 근데 락은 댄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살짝 위쪽을 때려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 슈퍼몬은 그러니까 좀 더 락에 가까운 믹스와 잘 어울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역대의 해상도도 되게 좋고 그리고 중역대가 차지하는 이 공간 자체가 되게 넓어가지고 맞아요. 이 락 믹스에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아까 마두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떵떵거리는 울림 때문에 그런 냄새가 난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마두랑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 슈퍼몬은 밸런스가 좀 더 중립적이야. 아래쪽으로 막 밑으로 내려치지는 않았어. 맞아요. 깊은 맛은 있지만 특별히 극저역으로 내려 깔았다라는 느낌보다는 중역대에 조금 더 신경을 썼다?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그 ATC 스피커랑 되게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락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고 중역대 보컬들 나올 때의 그 느낌 같은 것들이 너무 좋아요. 전체적으로 좀 더 올라운더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도 좀 빡빡한 느낌의 올라운더 같은 파워 있는 올라운더? 그렇죠. 힘 있는 힘 있는 올라운더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디아블로와의 궁합이어서 더 이런 인상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RA2에서 들었을 때는 이렇게 좀 빡빡한 느낌보다는 좀 풀어져 있는 넓은 느낌이었는데 이게 평판형 이어폰 평판형 헤드폰들이 원래도 플레이하는 디바이스의 영향을 꽤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임피던스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건데 상대적으로 출력을 많이 땡겨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기기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기서 확 다운그레이드해가지고 꼬다리로도 꼬다리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요즘 꼬다리가 평판형 이어폰을 못 울릴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역체감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다운으로 가면 어떤 점이 아쉬워지는가 그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심갓 꼬다리 갖고 왔습니다. G4X 많이 안 아쉬운 거 아니야?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마음 같아서는 LCD5 같은 거 밖에 차고 다니고 싶고 막 이런데 그런 평판형의 맛을 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비싸도 이런 이어폰 쓰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거 약간 오디지랑도 성격 비슷하네요. 그런 맛이 좀 나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스펙으로 알고 들어서 그런 건지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여러분을 위한 대중적인 추천곡 메이브 들어보겠습니다. 아 메이브 요즘 저희 DK2가 열심히 듣고 있는 메이브 저는 이런 팀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저희 DK2가 요즘 애플 뮤직에서 디깅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뉴 뮤직 믹스 막 이런 거 들어가가지고 뭐 있나 요즘은 이제 플레이리스트도 되게 다양하게 들어 어떤 단어로 겟업 믹스 듣고 어떤 단어로 칠 믹스 듣고 취향따라 그래가지고 맨날 운전하는 데 옆에서 테슬라의 애플 뮤직 뜨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아 그거 겟업 믹스 틀어줘. 막 이래. 그래가지고 요즘은 아 그냥 조수석에 앉아라. 니가 눌러. 오케이 구글한테 명령하듯이. 짝고 시켜. 막 무슨 믹스 무슨 믹스 틀라고. 근데 또 메이브를 유난히 요즘 많이 듣더라고. 저는 그냥 아 이런 걸그룹이 있나보다 나는 잘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저희 조카가 알려줬습니다. 이 메이브 멤버들은 가상인물이래요. 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우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어 진짜. 그러게. 진짜 저도 형님한테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근데 이거 목소리는 가상 아니겠지? 목소리는 사람이겠지? 근데 그럼 좀 슬프다. 그래도 옛날에 아담도 있었잖아 뒤에 사람. 그때 이제 기술이 좀 그랬으니까 요즘은 진짜 이게 사람일지 AI일지 모르는 거죠. 모르겠죠. 근데 사람이면 좀 되게 슬프겠다. 그야말로 재주는 사람이 부리고 돈은 AI가 버는 거야. 어? 와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슬프다. 그죠? 벌써 이렇게 된 거야? 응. 들어보겠습니다. 메이브의 판도라. 제목 속 판도라야. 야 아까 말했던 거 다 취소해야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무슨 락이야. 케이팝 걸그룹이야 이건. 그냥 형의 사심 아니고요? 아 진짜야 진짜. 지금 나 듣고 깜짝 놀랐어. 아 그리고 꼬다리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 진짜예요. 아 참 그리고 방금 제가 찾아봤는데 AI래요. 목소리. 목소리도 AI라고? 어 딥러닝에서 만든 거래. 기사는 그렇게 나 있어요. 진짜? 막 사람이 불러놓고 거짓말한 거 아니죠? 그것까지는 모르죠. 저는 이제 거짓말 탐지긴 아니니까. 근데 안 들어봤지 이 노래? 아 네네. 들어보면 사람 같아. 전 요새 AI랑 사람 구별 못해요. 잘 어울리지? 장난 아니지? 아니 그리고 꼬다리로도 이렇게 울릴 수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한데? 어 이거는 듀보엑스가 전혀 밀리지 않고 있어. 어. 앞서 들었던 굉장히 고가의 디바이스와 비교해도 별로 아쉬움이 없습니다. 이게 듀포엑스가 좋은 건지 아니면 슈퍼문이 이걸 덜 타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슈퍼문이 확실히 기기의 특성 자체는 많이 반영을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도 CS 칩셋의 사운드의 그 뉘앙스가 확실히 들리기는 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출력이 아쉽다던가 그런 맛은 전혀 아니었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듀포엑스로 이 노래를 듣기를 되게 잘한 것 같은 거야. 아까 디아블로랑 샛뉴세일즈가 궁합이 잘 맞았던 것처럼 지금 이 CS 꼬다리의 이 음색이 케이팝 걸그룹을 듣는데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굉장히 잘 어울려. 뭔가 이렇게 좀 날카롭고 공격적이면서도 뭔가 파워 있게 빡빡 밀고 나오는 그 느낌이 너무 괜찮았어요. 특히 이제 조금 쉽게 얘기하면 보컬이 쨍한 느낌 있잖아요. 그걸 되게 잘 살려줬어. 맞아 맞아. 케이팝스러운 그 느낌을 되게 잘 살려줘가지고 이건 또 뭐냐 싶었어요. 아까랑 굉장히 밸런스가 다른 느낌으로 왔어. 아까 그 RA2에서는 약간 더 밑에 저여까지 이렇게 푸근하게 확 채워주는 그런 맛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트랙의 특성일 수도 있죠. 아 그렇죠. 케이팝 걸그룹의 트랙의 특성은 약간 이렇게 보컬 쪽에 집중한 그런 좀 쌈한 맛이 있어야지. 쌈한 맛. 그게 또 그 매력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굉장히 잘 살려줬고 아까 들었을 때는 좀 락에 어울리는 밸런스다 생각했는데 지금 들으니까 케이팝에 되게 잘 어울리는 밸런스네. 케이팝도 되게 좋았어요. 아 보컬에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 굉장히 중역대역의 그 분해능이 좋다고 하나? 음. 전반적으로 중역대를 어떻게 들려주느냐를 세밀하게 들려다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좀 고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샌뉴얼셀즈의 보컬과 지금 메이브의 보컬이 성향이 굉장히 다름에도 그 중역을 어떻게 들려주느냐가 좀 변화무쌍하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 아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아니면 AI라고 알고 들어서 그런지 보컬이 조금 AI처럼 들리긴 했어요. 그랬어요? 저는 그냥 사람 같은데?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거는? 자연스럽긴 자연스러운데 어느 특정 구간에서 어? 약간 티가 나나? 싶은 구간들이 좀 있긴 했어. 오토튠을 잘못했거나 편집을 잘못한 건 아닐까요? 이거 AI 맞아 진짜?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아니 만약에 AI가 이런 퀄리티로 노래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이미 왔다고 하면 야 우리 보컬과는 망한 것 같아. 아 그렇네. 안 그래도 요새 실용음악과 중에 기약 전공들 완전 망한 거 알아요? 아 그래요? 모집이 안 돼. 모집이 안 돼? 악기들을 더 안 하는구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전자음악으로 왔어. 그쪽도 프롬프터의 세상이 열렸구나. 이제 코딩 해야지. 어 그렇구나. 아무튼 그래서 이번 노래를 들으면서는 아 많은 분들이 이 케이팝 같은 거 들으실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슈퍼문이 그 중역대의 분해능 그런 면에서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ATC랑 비슷하긴 해요. 굉장히 그런 매력 포인트가 ATC 스피커와 비슷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저역대에서 떨어지는 느낌 이런 것도 ATC랑 비슷하고 그렇죠. 저역으로 갈수록 힘있게 나온다는 느낌은 아니기는 해. 그렇죠. 그 부분이 아쉽다면 그 부분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역 쪽이 좀 뚱뚱하고 힘있고 두껍고 뭐 이런 기분보다는 그냥 깔끔한 느낌에 좀 더 가깝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롤오프 되는 느낌이에요. 자연스럽게 롤오프 되는 정도. 그러니까 더더욱 중역이 부각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긴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역으로 갈수록 요즘 트렌드는 저역을 조금 더 돋보이게 만들어서 극저역으로 이렇게 뚝 하고 떨어지는 그 느낌을 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원래의 자연스러운 밸런스는 이게 맞죠. 그렇죠. 슈퍼문에서 지금 들려주는 거는 그냥 나는 고성능이니까 자연스러운 그대로를 들려주겠다. 이런 뉘앙스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고성능이 인지가 더 잘 돼. 전반적으로 들으면서 이 노래를 들어도 좋고 저 노래를 들어도 좋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밸런스를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케이팝하고도 되게 잘 맞는 느낌이었고 맞아요. 아까 하드코어하고도 잘 맞는 느낌 그리고 첫 번째 약간 어쿠스틱한 스타일의 곡에서도 잘 맞았어요. 너무 괜찮았어. 그러니까 뭘 들려줘도 나는 잘 들려줄게 라는 그런 느낌의 이어폰이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 곡에 들어서는 약간 저는 의아한 생각까지 들었던 게 아까 앞에 두 곡에 비해서는 지금 메이브 곡이 거의 공간이 없이 꽉 차게 밀고 나온단 말이에요. 사운드가 거의 빽빽하게 나오잖아. 근데 아까 여유로움이 슈퍼문의 캐릭터였다면 그 캐릭터가 더 씌워져가지고 들렸냐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빽빽한 채로 나한테 왔어. 정말 빽빽하게 들려왔어. 그래서 저는 정말 성능이 좋구나 얘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슈퍼문의 캐릭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셔서 저한테 꼭 들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다양한 장르를 들어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거야말로 성능적으로 진짜 장르를 가리지 않는 올라운더로 쓸 수 있겠다. 그리고 다양한 기기들을 테스트하는 데 써도 유용하게 써먹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꼬다리까지 오는데도 그냥 어떤 성향 차이로 들리지 뭐가 크게 아쉽다거나 그런 기분은 없었기 때문에 이러면 아무데나 꽂아도 일단 들을 수는 있어. 심지어 디바이스 간에 A, B 테스트 같은 거 하기에도 너무 괜찮은 그렇겠네요. 그런 이어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들었을 때 어떤 걸로 들었을 때 제일 좋았어요? 저는 R8이 되게 좋았어요. R8과 잘 어울렸나? 좀 그런 느낌도 있고 제가 그런 성향을 좀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푸근한 느낌. R8하고 물렸을 때가 가장 푸근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곡도 제일 푸근한 걸 들었지만 어쨌든 들려주는 느낌으로 추정하건대 R8과의 궁합이 가장 푸근했고 펀칭감은 디아블로랑 물렸을 때 굉장히 좋았고 그러니까 신나는 곡을 들을 때는 디아블로랑 있는 게 제일 좋을 거고 좀 푸근한 스타일 곡 들을 때는 R8이랑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R8이 조금 더 느긋한 기분으로 들려줬죠. 좀 그런 게 있죠. 그렇다면 마지막 곡은? 무엇과 어울리는 곡을 주실 겁니까? K-POP을 테스트했으니까 K-발라드 하나 테스트하시죠. R8로 아주 그냥 푸근하게 져줘봅시다. 그럼 저희 오늘 네 번째 추천곡으로 K-발라드 여보죠? 그렇죠. 제가 무슨 도를 맞으려고 화라는 가수입니다. 화 화? 화아 아, 화아 두 글자예요? 두 글자예요. 한글로는 두 글자고 그다음에 타이달에 검색할 때는 HWA 화 이렇게 검색하셔야 나오더라고요. 화의 Farewell이라는 노래고요. 인디 씬을 기반으로 홍대 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뭐 많이 냈는데? 2017년부터 있는데? 어?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이랑 섞인 거 아니야? 그러게 애플뮤직이랑 지금 나오는 발매 앨범이 다르네. 웬 남자도 있어? 아, 그쵸? 아, 진짜 야, 인디 뮤지션들이라고 지금 차별하는 거 아니죠? 이거? 타이달 타이달에 메이저 가수들도 많이 섞여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이거 어떻게 해. 타이달은 이 곡 관리가 진짜 좀 에러인 것 같아. 그러니깐요. 안타깝다. 여러분, 화 검색해서 들으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남자 목소리가 들리면 아니, 그리고 좀 아까는 갑자기 테크노가 나왔어. 둥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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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의 페어웨 들어보겠습니다. 짚었 Adsense 크 going request 젖어옵니까? 이야. 간질간질하네. 시작부터 아, 그렇죠. 다시 떠나 터지고 마는 거 이야... 마지막 추천곡에서 정점을 찍는 거 젖었습니까? 귀가 젖었어요. 물티슈를 너무 세게 닦았나? 어쩐지 좀 축축하더라 살짝 촉촉하게 아니 근데 시작부터 막 사르르 녹는 그 기분으로 시작해가지고 뒤로 가는데 이게 이번 곡에서 아까 세 곡에서는 발견 못했던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궁합 진짜 죽지 죽인다 죽인다 이 곡하고 이 DAP하고 슈퍼문 이 세 조합이 정말 완전 푸욱 적시네 아니 그리고 이 곡 자체가 진짜 믹스를 정말 작정하고 젖으라고 해버렸네 그쵸 완전 담갔구만 푹 담궈놨지 절였지 절였어 절였어 믹스가 완전 절었어 절었다는 게 절투절 그 얘기가 아니고 뭔가 그 습기에 푹 젖었어 거기에 그 목소리가 막 산삭한 얹혀지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죠 목소리가 진짜 매력있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성우톤이고요 거기서 일단 추가 점수 가산점 근데 이번 걸 들으면서 확실히 느낀 게 뭐냐면 저희가 아까 중요 좋다 이 얘기를 했어 근데 지금 이 곡을 들으니까 여기서 한 대모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게 중역이 좋게 들렸던 건 나머지 영역의 굉장한 자연스러움 때문이었어요 너무 내추럴 너무 고역이나 초고역을 들려주는 이 느낌이 지금 이 트랙 자체가 굉장히 좀 여유롭게 느긋하게 나오다 보니까 크게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 고역 초고역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대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 잘 머문다고 할까 이 중역이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그 조연의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고역이나 저역이나 다 그래 중역이 주연이라면 나머지 저역과 고역이 주조연급은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싹 퍼뜨려주죠 전체적인 인상이 이게 어디 끝나는 지점이 보이지 않게 되게 확 잘 펼쳐져 있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지금 이 화의 곡에서는 너무나 큰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넓혀주면서 전체적인 이 자연스러움 사실은 이 트랙은 약간 몽환적이고 인공적이고 좀 그런 느낌이 드는 트랙이잖아요 근데 이걸 되게 현실적으로 자연스럽게 들려줬다? 그렇죠 저는 그런 해석이 덧붙여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여기서 초고역이나 이런 데를 살짝 밝혀버리면 되게 좀 부담스럽게 쉑쉑거리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자극성도 잘 잡아놨지 그렇죠 근데 너무 고역들이 깨끗하고 그냥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어디 단점을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전대역이 굉장히 고르게 안정적인 사운드를 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진짜 푹 젖어들어갔을 때 너무 편안하게 젖어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슈퍼문을 이렇게 4가지 곡을 듣고 총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걸 좀 고가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매우 가성비가 좋다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보통 고가의 레퍼런스 헤드폰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전대역 안정성 내추럴함 이런 것들이 훨씬 비용을 더 들였어야 들을 수 있는 그렇죠 중립적인 고급스러움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슈퍼문의 가격 책정이 아니 전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슈퍼문이 가성비라고 느껴지는 가장 큰 부분은 그런 고급스러움과 그 다음 아까 디아블로에 묻혔을 때 그런 펀치감 이런 것들을 되게 다양하게 다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가성비가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맞아요 여러가지 캐릭터가 공존하고 있어 이 슈퍼문 하나에 굉장히 여러가지 다양한 캐릭터가 디바이스에 따라서 혹은 트랙에 따라서 여러가지 캐릭터를 다양하게 들려주고 있는 굉장한 올라운더 성향의 아주 훌륭한 가성비 고급 이어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거 어디에 추천해도 나쁜 말은 안 듣겠다 그러니까요 취향도 별로 안 탈 것 같고요 디바이스도 별로 안 타니까 무난하게 여러 곳에 잘 적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평판형 이어폰들 이렇게 좀 예민한 애들은 디바이스를 혹시 타거나 뭐 성능이 좋다니까 너무 자극적이거나 막 이렇게 정보량이 너무 쏟아져서 피곤하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고 정말 잘 중용을 잘 지킨 맞아요 그런 정도의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평판형 이어폰들 특징 자체가 워낙에 엣지감이 좀 좋다 보니까 고역이나 이런 데들을 사실 조금만 올려버리면 필요감이 있을 수 있죠 좀 필요할 수 있는데 이거는 고역을 오히려 되게 자연스럽게 놔두는 바람에 장점을 되게 극대화시켰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역시 캠파이어 오디오가 관록의 회사답게 정말 훌륭한 가성비 장비를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채널에서 이전에 소개를 안 했을 뿐이지 저도 사실 안드로메다까지는 들어봤었거든 근데 이제 가격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좀 그래 원래 커스텀을 위주로 하는 회사들은 뭐 이렇게 뭐 할인 공동구매 이런 거랑은 완전 거리가 멀어요 항상 주문 생산을 하던 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미리 많이 만들어 놓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박리 다매로 한번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권해도 그게 뭔데 약간 이런 사람들이어가지고 다매가 안 되지 다매가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는 회사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개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서 좀 안타깝게 생각했었는데 캠프파이어 오디오가 슈퍼몬을 계기로 굉장히 대중화되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매니아 분들만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브랜드라고 하면은 오! 이 슈퍼몬부터는 상당히 대중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 여러분들이 이거 호불호 갈릴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가격적으로도 조금 가격이 절대값이 좀 높기는 하지 하지만 여러분 상대값으로 치자면 가격 진짜 훌륭하게 잘 나왔습니다 특히나 제가 잘 협의해 온 가격은 더욱더 만족하실 겁니다 나만 방송 나올 때까지 가격을 끝까지 모르겠구나 아 아니에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어 그래요? 100만 원대 초반이에요 야 요것도 굉장한 또 파란이 일어나겠구나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캠프파이어 오디오에 제가 요청을 했어요 미리 많이 만들어서 보내달라 했는데 50대에 왔더라고요 좀만 더 많이 만드시지 이거 근데 그 이상일 것 같지 그럴 것 같아요 50대는 택도 없다 아 물론 이게 브랜드가 여러분 친숙하지 않다 보니까 반응이 그렇게 뜨거울지는 저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그냥 단순히 가성비나 뭐 이런 걸로 추정하기에는 와 지금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훌륭해요 이번 슈퍼문 이후로 저희도 캠프파이어 오디오에 여러가지 이어폰들을 소개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유용하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사티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게 일부러 스피커처럼 좀 튜닝을 해놓고 폼팁으로 되게 룸 튜닝한 기분이네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애당초 실리콘 팁의 사운드를 가정을 안 했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원래 커스텀이라는 게 귀에서 유격이 있는 거를 원치 않지 애당초 그거를 가정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폼팁을 나도 이렇게 실리콘 팁으로 바꿔볼 생각을 아예 안 한 게 이게 얘네들이 의도한 사운드일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딱 그 밸런스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오히려 폼팁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좀 쓰기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지 귀를 꽉 채우는 게 싫은 사람들은 그게 불만일 수 있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압이 크게 있다거나 그런 건 또 아니었으니까 그건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커스터미니어 만들던 회사라 아닌지 그런 거에 짱 맞아 짱 맞아 너무 괜찮았어 가격 대비 너무 잘 나온 거야 이거 청음실에 좀 비추려도 되나요? 그건 물어봐야 되겠는데 한번 물어보고 청음실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kale sealing 날씨 pra Pepper 쏟 primeiro hes coffee 저녁 rey rhiz Anglo 배 desde 요 kel suficiente 놀 cedes Lip 나 A loops susp ã ule sport 또 zt